아 멋있죠? 화단이 너무 멋있어요 개인집인지 카페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집인데 소나무로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것만 여기 개인집 같아 여기 카페가 있어요 여기 좀 찍어보세요 여기 여기가 비석이 있어요 비도 있고 여기도 멋있어요 기석이고 응 어머 늦다고 막 빗거리고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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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